큰 돌이 있네. 어두워 침침해서 아래 돌도 안 보였고 미끌하기도 있고 갑자기 푹 빠지는 부분도 있었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진짜 다 줄 하나에 의지한 것 같아요. 물이 깊은 건 둘째치고 그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. 안전 로프 없이는. 어우 물살이 엄청 세. 어휴 조심하세요. 어휴 조심하세요. 오빠가 괜찮아요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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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오래. 와 진짜 근데 줄 있는 게 훨씬. 어우 형 때문에 형 생명수로 해줬네 형이. 우와 물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. 우와 진짜. 누구 남았어 누구. 천천히 봐 천천히. 줘 봐 줘 봐. 조심해 조심해 천천히 와 천천히. 천천히 와 천천히. 천천히 와 진짜. 천천히 와. 천천히 와. 우와 엄청 불었네 여기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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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. 큰일 날라. 큰일 날라. 큰일 날라. 큰일 날라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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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이제 태권도 다시 포로로 가야 하는데. 아니, 저리 가시면 될 것 같아요. 왔다 갔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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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